사랑하는 소동국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목포 출신 의원 최정훈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이 결의안을 발의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남도정과 전남교육발진을 위해서시는 문금주 박창환 부기사님과 김재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번호 제316번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 철회 촉구 견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드러난 무지한 역사인식으로 경술국치에 이은 개미국치라는 신조어가 회사된 지 닷새 만인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를 결정했습니다. 대부분의 확정 판결에 따라 대상 책임을 진 일본 가해 전범기업의 채무를 제3자인 한국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이 인수하게 하는 제3자 변제는 우리 기업의 주머니를 털어 일본 정부의 죄값을 대신 갚게 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받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추정해온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이자 또 다른 가행입니다. 아울러 국제인권법의 대원칙인 피해자 중심주의의 정면으로 충돌하고 전범기업의 배상책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켜 상권분립의 헌법 가치마저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1965년 한일 총권협정에 따라 침략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사고와 배상은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견제해왔던 일본 정부는 2000년대에 들어서는 오히려 퇴행한 역사인식으로 과거의 반윤륜적 범죄행위를 반상하기는 커녕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며 구구의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동일한 전범국이지만 낮재 강재노동에 대한 보상과 사전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독일 정부와는 극과 극의 역사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직접 사고와 배상책임을 촉구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자국민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역할마저 반기한 채 굴종해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체적인 역사인식이나 국정철학과 전략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피해배상은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관련한 문제로 역사적 책임과 그의 합당한 법적 배상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들의 수십 년이 거친 투쟁을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허망하게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한 국민적 지향에도 윤석열 정부의 역사 1위는 날마다 자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사 리즌 민족에게 미래는 없고 고통의 고통으로 불의가 불의로 불리는 올바른 역사인식 없이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없습니다. 이에 전람도 외에는 윤석열 정부의 반역사적 반인권적 반응법적인 강제동원 피해배상해법 일방설련에 엄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결의안은 굴욕적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해법을 즉각 처리하고 일본 피고기업들의 배상 참여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 사과를 촉구하는 것으로 헌법에 반하고 역사를 배반하는 망국적인 굴종의 길을 규탄한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